카메라 사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모리를 카메라에 넣어줍니다. 당기고 최대한 벽에 붙여서 내려줍니다. 초보자라면 포커스를 오토로, 세팅을 오토로 바꿔줍니다. 해상도를 설정할 때는 메뉴, 녹화 설정, 녹화 형식에 들어가서 원하는 해상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무선 마이크 사용법입니다. 마이크를 위에 설치해주고 고정될 수 있도록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다음 홈에 맞추어 잭을 연결해줍니다. 다음은 마이크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종류는 가운데 마이크로 설정해주고, 마이크를 연결한 인풋 1에 맞춰 좌우의 소리는 모두 인풋 1으로 갈 수 있도록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볼륨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카메라 오른쪽에 있는 줌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앵글을 설정합니다. 이제 녹음 버튼을 눌러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이 종료되면 전원 버튼을 꺼줍니다. 눌러서 왼쪽으로 당겨주세요. 다음으로 메모리를 꺼내줍니다. 촬영한 메모리는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여 여러분의 컴퓨터로 옮겨줍니다. 저희는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엉덩이 저희는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Baldur?